오히려 오태준 선수는 서울 당구연맹에서 두 번의 우승 경험이 있고 이명북 선수는 아직까지 우승 트로피만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명북 선수가 아쉽게도 지금까지 우승 경험이 없어요. 그만큼 사실 간절할 텐데 최근에 들어서 이명북 선수의 경기력이 향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4회 대회 때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약간은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좀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4강전 첫 경기에서 사실은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나왔을 텐데 이명북 선수의 초구 공략이 아주 잘 됐네요. 30점의 짧은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선수든지 초반에 다득점 치고 나가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 두께가 잘못 맞았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었는데 조금은 허무하게 그 기회를 날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두께가 조금은 두껍게 맞으면서 큐볼이 먼저 이목적구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이제 오태준 선수의 첫 공격 공세계가 나란히 장축에 붙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브릿지에서 지금 시도를 하는데요. 오태준 선수도 원하는 두께 공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네요. 오히려 지금 이 테이블에서 처음 경기를 펼치는 오태준 선수가 조금 불리한 입장이에요. 이명북 선수는 14회 대회에 우선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테이블에 더 적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태준 선수는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공격하는 방식도 굉장히 화끈하고 아주 시원시원한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스피드를 아주 잘 활용을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새 테이블일수록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변화가 좀 많은 테이블이기 때문에 오태준 선수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이야... 정확하네요. 멋진 뱅크샵. 난구를 우선 첫 번째 난구 풀어냈어요. 횡단을 시도를 하네요. 오태준 선수가 조재호 선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횡단이나 조재호 선수의 장기인공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선은 뭐 횡단에서는 조재호 선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또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태준 선수와 조재호 선수의 또 친분 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가 많이 또 챙겨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얇은 두께에 임영목 선수의 공격. 아... 지금은 이제 얇은 두께에 회전량을 좀 조절을 하면서 공략을 했어요. 그런 이유는 이제 일목적구와의 또 키스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임영목 선수가 정확하게 우선 노력이고 시도를 했지만 아쉽게도 약간의 지금 오차로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태준 선수의 공격 투쿠션. 지금도 이제 더블로 시도를 했는데 횡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투쿠션이 되고 말았죠. 네. 강한 스트로크로 대회전. 바로 들어가야죠. 득점 성공. 초반에 지금 두 선수의 사실은 낭구로 시작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으로 경기 초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확하게 노려봐야 할 앞돌리기. 아... 자, 진행 괜찮네요. 네, 들어가네요. 임영목 선수가 정확하게 짧은 각으로 지금 시도를 했고 뭐 포지션을 위한 다음 공 배치를 위한 공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영목 선수는 저렇게 이제 공을 공략을 하고 구상을 하면서 큐를 항상 다른 손으로 이렇게 탁 때리듯이 하는 저 자세가 있어요. 특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 뭐 당구 클럽에서 많은 분들이 테이블에 이제 큐를 치는 사실은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조금은 임영목 선수가 고급스럽게 지금 뭐 바꿨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이제 초크 가루를 좀 털기 위해서 치던 그런 습관이죠. 임영목 선수의 또 어떤 습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저런 것도 해줘야 자기 지금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 짧게 좀 많이 내려갔나요? 아, 아쉽습니다. 임영목 선수 이번 이닝에 3점 득점. 임영목 선수의 공격 스타일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조절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렇게 공이 안 들어가고 이적구와 내공이 좀 가까이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뱅크샷 비중을 많이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편 공을 상당히 멀리 배치를 시키기 때문에 어려운 지금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오태준 선수입니다. 오태준 선수 한번 집중력을 높여서 대회전 시도해 봤는데 네, 오태준 선수도 지금 같이 수비를 겸한 공격을 했죠. 네, 대회전, 뱅크샷을 선택을 안 하고 이걸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흰 공을 좀 멀리 보내려고 했던 의도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임영목 선수의 큐볼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자, 풀어내기 좀 어려운 그런 배치입니다. 하단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목적구 간의 키스가 또 바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얇은 두께로 끌어쳤어요. 그렇지만 큐볼이 또 바로 이 목적구를 맞는 현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모처럼 수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태준 선수에게 공이 왔습니다. 네, 지금 이런 배치에서는 확실히 득점을 해주고 또 다 득점으로 이어나가야 돼요. 역돌리기 성공 오태준 선수가 이제 93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92년생이었나요? 네 92년, 93년, 이제 이 정도 나이대, 20대 후반인데 젊은 선수 중인 잘하는 선수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당구연맹에서는 95년도, 아, 2015년도, 2016년도 2년 연속 왕중왕전에 진출할 정도로 상당히 어린 나이에 꽤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던 선수죠. 네, 오태준 선수의 사실 전성기였다고 봐도 될 정도의 좋은 모습을 뭐 그 당시에 보여줬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또 점점 무르익으면서 오태준 선수 사실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가 아, 조금 길었네요. 어제도 선수들이 이제 옆돌리기에서 조금 차이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오태준 선수도 빨리 테이블에 적응을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5이닝 동안 두 선수의 공방 득점은 4점, 3점씩 이뤄졌습니다. 이명목 선수가 한 점도 앞서고 있네요. 이제 6이닝 공격 가볍게 뒤로 돌려치기 잘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이명목 선수가 초반부터 경기 운영을 좀 잘 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태준 선수의 다득점을 저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경기를 풀어 나가면 상당히 두 선수에게 힘든 경기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자, 키스 잘 빼냈고 자, 스핀볼인데요. 뒤로 넘어가느냐, 맞느냐 살짝 넘어갑니다. 이명목 선수와 오태준 선수, 두 선수 다 세 이닝 동안 공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오태준 선수 성공하면서 한 점 따라붙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우선 첫 득점을 잘 만들어냈어요. 네, 지금 두꺼운 옆돌리기도 있는데 자, 뒤돌리기로 공략을 합니다. 네, 자, 일목적구 두께 사용 잘했네요. 네, 침착하게 풀어내는 오태준 빨간 공이 장축으로 횡단을 하면서 이목적구와의 키스 사실이 있었지만 오태준 선수 좋은 두께로 공략을 잘 시켰습니다. 대회전이 성공이 됐고 길어지는 걸 네, 아... 지금 이목적구 사실은 상당히 빅볼인데요. 네, 오태준 선수가 놓쳤습니다. 상당히 좀 답답해하고 있는 오태준 선수. 네, 그렇죠. 약간 꺾여있는 형태였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길게 갔어요. 네, 회전량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금 각도 형성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태준 선수로서는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 공도 짧아지지를 못해요. 두 번 연속 대회전에서 득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명목 선수. 어제 결승전에서도 사실 좀 많이 애를 먹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8점의 하이런을 치면서 치고 나갔지만 그 뒤로 10이닝 동안 단타만 4개 있었고 그러다 후반에 뒤늦게 힘을 내면서 따라 붙은 케이스였는데 득점이 좀 원활하게 안 나왔었죠. 네, 김병호 선수가 어제 3이닝 만에 네, 12점을 득점을 하면서 사실은 경기를 확실하게 마무리까지 갔는데 네. 두 선수의 부진, 오늘도 조금 이어지고 있네요. 쩍! 자, 들어가네요. 오태준 선수의 멋진 뱅크샷. 자,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공격이죠. 그렇지만 이 원쿠션 이후에 일목적구의 한쪽 두께를 어느 정도 맞춰대야 되는 이런 어려운 또 뱅크샷 시도에서 오태준 선수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저게 또 부드럽게 맞으면 저렇게 안 가잖아요. 적절하게 지금 밀림이 잘 발생하면서 네. 투쿠션, 쓰리쿠션이 네, 지금 투쿠션이에요. 지금은 오태준 선수가 3회전, 네. 한 바퀴를 더 돌려내는 사실은 공략을 했었는데 네. 지금 너무 얇은 두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로 투쿠션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쳤는데 저게 쓰리쿠션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태준 선수가 아주 멋진 원뱅크 걸어치기 이후에 연속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이닝 5대6 치기 전에는 웬만하면 안 빠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배치였는데요. 그만큼 지금 마지막 각도에서 회전량이 잘 받아주질 않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일목적구 맞고 이제 꺾임이 발생을 해서 코너 쪽으로만 들어오면 뭐 득점이 되겠다 하고 공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오태준 선수 또 얇은 두께로 또 두께 미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두 선수 좀 뭐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온전히 테이블 위에 있는 공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점수가 30점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또 집중력이 발휘가 되면 금방 경기가 네. 바로 본인 쪽으로 지금 넘어올 수가 있어요. 네. 아직 두 선수에게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두 선수가 또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초의 샷 시간 제한이 공격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내가 안 풀릴 때 온전히 맑은 정신을 되찾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두 선수 다 이제 득점이 나란히 안 나올 때 네. 아직 정신이 좀 회복되지 않았는데 샷이 나가고 회복되지 않았는데 샷이 나가고 그럼 또 누적이 되고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오죠. 네. 지금 5 쿠션인데 또 길어지는지 자 불안하게 갔어요. 오우 이때도 득점이 됐습니다. 멋진 미러치기 이후에 오태준 선수 뒤로 돌려치기로 한 번 더 연속 득점. 네. 조금씩 이제 테이블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미심 적은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제거를 하면서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아주 예민한 비껴치기였는데 키스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좋은 두께 공략으로 네. 두 번의 키스를 자 빼내면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와 네. 자 마지막에 키스 한 번 있어요. 아 네. 굉장한 에너지로 미러치기를 만들어냈던 오태준 선수 네. 정말 뭐 파워가 엄청날 정도의 사실은 괭음이 들렸습니다. 또 오태준 선수도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자신의 또 장기인 예술 구성 공들을 또 많이 올리는 걸 또 봤거든요. 네. 참 뭐 다재다능 방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또 오태준 선수예요. 네. 지금 뭐 레슨 학원도 운영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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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박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만큼 지금 임형무 선수 좀 흔들림이 좀 계속해서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영점 조준을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적구 옆에 틈으로 세워치기를 시도했던 건가요? 네. 지금 뭐 당점으로 봐서는 뒤돌리기를 구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줬는데 역회전을 이용한 또 세워치기 공략이 또 아니었나 사실은 차이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네 참으로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명목 선수 네 이번에는 아주 편안하게 피켓치기를 해줬는데 다음 공 배치 쉽지 않네요 네 지금 아래쪽으로 동점이 들어갔어요 리버스 자 회전량은 충분한데 아 노란공의 움직임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지켜봤던 이명목 선수 하지만 복병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네 옆돌리기가 있었지만 키스의 위험도가 상당했고 정확하게 맞추는 부분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리버스 선택이었죠 그렇지만 또 뒤쪽 공간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쪽으로 빠져나가는 오태준 선수의 공격 지금 이제 선수들이 감각적인 샷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이블에 정확하게 지금 맞춰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약간의 차이로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 빨간공 위치처럼 틈이 조금 보인다 싶을 때는 확실히 좀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률이 좀 떨어지는 공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내질 못하고 있는 거죠 이야 옆돌리기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제 완벽하게 코너쪽으로 진행이 돼야만 득점이 되는 이목적구 위치였어요 이명봉 선수 잘 해줬습니다 중간에 아주 긴 공타가 있기는 했지만 샷감각 자체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네요 오히려 짧은 옆돌리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긴 각도들이예요 네 지금 아예 직접 길게 시도했는데 아 그렇죠 이것도 안 들어가면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명봉 선수 네 뭐 최대한 각으로 보내면 빠져나갈 데가 없다는 사실은 생각으로 공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지금 길게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수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헷갈리게 하면서 상당히 부담감을 주는 거죠 네 오태준 선수의 뱅크샷 자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대회전 뱅크 네 어려워요 네 도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따라 잘 안 되는 그런 배치들이 있고 희한하게 감각을 찾기 어려운 그런 공들이 있는데 그런 공이 자주 오냐 안 오냐 이것도 그날 승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네